Q. 곤옥수님 안녕하세요! 자 일단 오늘 오늘 승리했는데, 팬 여러분들에게 소감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MVP은 잘 모르겠습니다. 마지막에 조금 실수를 해서 팬 분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끝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만 부탁드릴게요! 자 그리고 또 오늘의 캡틴이지 않습니까? 주점으로서 성적이 좋지 않을 때나 분위기 관리를 위해서 혹시나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? 저는 약간 즐겁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선수들이 또 즐거운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. 재밌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잘 따라와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적이 안 좋아도 항상 즐거운 분위기로 잘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. 팬 여러분들 많이 와서 많은 응원 부탁해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상수 선수의 친필 쌀보를 던져드리는 시간을 가져와 볼 텐데요. 가장 함성이 큰 쪽으로 또는 우리 김상수 선수의 응원가를 가장 잘 따라 불러주는 곳으로 던져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함성이 큰 쪽으로 던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 소리질러! 다다다다 달려간다 김상수! 으라차차 달려가려 김상수! 자 이제 오늘의 MVP님 김상수 선수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일도 승리를 위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. 우리 선수들도 둘 또 파이팅해서 내일도 꼭 승리를 이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우리 포항시민 여러분